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잖아요 제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를 뽑아봤어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셨거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인 종소세는 몰라도 부가가치세인 부가세는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기특한 것이 이맘때만 되면 전국의 아들 딸들이 제 채널로 와서 우리 아빠 세금 신고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하면서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런 댓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특하구나 정말 아들 딸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굳이 자녀들이 도와줘야 할 만큼 어려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혼자서 셀프로 신고하실 수 있는 세금이고요 제 영상을 조금만 보시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비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다면 일단 한번 부딪혀 보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부딪혀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혀 주세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세금을 신고하시는 것의 장점은 단 한 푼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절약이 됩니다 직접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할인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게다가 세무사 수수료도 안 들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매년 돌아오는 부가세는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령 해당 소속 지부에 5만 원 내고 대행 신고하는 거는 어때요? 네 물론 괜찮습니다 다만 단점은 대기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를 수기로 요구를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세무사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면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만큼은 셀프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비용이 공제대상이냐고요? 제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것이 가스값이에요 즉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통신비, 핸드폰값, 주차료,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갈 때 들었던 이런 잡다한 비용들까지 전부 다 공제대상 항목에 들어가나 중요한 거는 매입은 여러분 천만원 매입을 잡아도 0.5%인 5만원밖에 깎아주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매입을 아무리 때려넣어도 부가세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달리 센스 있게 말한다면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을 잡을 시간에 손님 한 명 더 태우는 게 낫고요 그리고 타이어나 이런 거 교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도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해서 싸게 할인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왔네요 부가세 질문 탑10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가세와 종소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과세 대상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관련되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예요 둘째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지출 사이의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일정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셋째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에 지불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번째 매출 4,800만원 미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지부에서 지부 일괄로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도 지부에서 일괄 대행해서 접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4,800 미만자들은 부가세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면세예요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세 번째 유가보조 카드 관련해서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 먼저 등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하셔서 사업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사업자 변경은 제일 위에 개인으로 전환, 사업자로 전환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제일 밑에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정보가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저도 하나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신용카드를 새로 하나 발급받은 것이 있는데 아차 하고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번호 놓고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등록했던 내역들을 보니까 짧게는 일주일에서 평균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1월 3일 날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 1월 말일까지잖아요 이번 달 안에 등록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용 요청을 받습니다 유가보조 카드를 등록을 할 때 등록 이전 것도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입니다 정답은 X 아닙니다 저처럼 카드를 등록하기 이전에 쓴 가스값이나 여러 공제 항목들을 입력을 하려면 일단은 카드사에서 내역을 받아야 돼요 팩스로 받든 이메일로 받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서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카드번호 넣으시고요 사업자번호 넣고 건수 넣고 공급가액 넣고 세액 등을 일일이 다 적어서 금액을 넣고 카드사에서 보내준 것대로 그대로 수기로 따로 적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해 주셔야 될 것이 조금 귀찮은 항목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국세청 홈택스인 홈에서 첫 번째 항목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용수증 신용카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신용카드 매입에서 두 번째 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클릭해 주시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변경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월별로 놓고 가령 12월 거는 아직 안 올라왔을 테니까 11월 거를 놓고 전체 공제 여부를 불공제 대상으로 조회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드림타이어 제가 1월 20일 날 타이어 넷짝의 필바란스에 얼라인먼트까지 교체를 했잖아요 이 50만 원을 긁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정당한 비용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불공제로 더해 있는 것을 공제로 바꿔주고 변경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짜잔 이제 불공제에서는 없어졌어요 특히 유류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변경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유가보조 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분실에서 재발급을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다 돼서 재발급 그 다음에 신규 발급을 받았을 때 잊지 말고 이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 먼저 항상 등록을 해야지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귀찮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 2231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많이 해주신 질문은 가맹자들의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가맹자들은 카카오 티블루하고 우티 가맹이 있는데 이분들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카카오 티블루는 티머니 매출에 광고 활동비 그 다음에 호출 수수료가 전부 매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더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광고 활동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내 현금 매출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홈텍스 신고할 때 올라오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활동비 꼭 신고해주셔야 된다 아마 자동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우티는 우티 가맹이나 비가맹이나 처리 방법이 비슷한데요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받은 매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사장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티 운행 수입 안내해드릴게요 하면서 기간 그 다음에 제 차번호 자동 결제 앱 총 매출이 나와있습니다 신고하셔야 되는게 요거에요 우티에서 알려준거 요거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써드릴게요 서울은 이 금액 포함해서 조합해서 문자 줍니다 조합해서 문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역산해서 맞춰야 된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통행료가 있는데 이 통행료는 빼야 돼요 위의 금액에서 통행료를 뺀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통행료는 조금 있다가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통행료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부가세에서는 뺍니다 어쨌거나 일단 통행료는 뺀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모션하고 호출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써있어요 프로모션 및 호출료는 운송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입으로 집계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모션 및 호출료는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티머니택시로 들어가시면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내 1년치 매출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통행료거든요